안녕하세요 조혜홍입니다 오늘은 까르보불닭이랑 소시지 넣어서 준비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계속 찬양이 너무 좋네요 진짜 맛있게 잘 먹으면 좋겠어요 demais 맛나서 먹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좋아요 쯔쳐 Ensign에 먹으면 좋겠어요 까르보불닭 진짜 맛있지 않습니까? 꾸덕함과 느끼함이 있는데 매콤함도 있어서 질리지도 않고 진짜 불닭시리즈 중에 최고인 것 같아요 추억이 진짜 맵다 새우가 너무 많이 느껴져요 네이비가 더 맛있게 먹기 때문에 다진 먹으러 갔어요 맵지밥과 비닐라 치즈가 더 많이 먹었어요 치즈가 더 맛있었어요 치즈가 더 맛있는데 치즈가 더 맛있네요 소시지 마시멜로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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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게 먹으면 너무 맛있어울라 그리고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으세요 진짜 맛있어 여러분들도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어 캬아보니 진짜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잖아 너무 맛있어 안주 뭐하니 면은 매콤한 맛이에요 너무 매콤하고 달콤하고 맛있어요 어머니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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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콤하고 달콤하고 달콤한 맛이 있어요 고춧가루 고추장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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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튀겨지는 않고 랭크와 함께 양념이 들어있어요 소금이 다르기 때문에 랭크가 다르기 때문에 잘 안되면 랭크는 소금이 많이 들어있어요 매운이 정말 맛있고요 매운 소금이 있음 랭크가 맛있지만 랭크가 좋더라구요 랭크가 너무 잘 어울리더라구요 랭크가 정말 잘 어울린 랭크가 전통한 것 같아요 매운 양념장과 매운 양념장 매운 양념장 약간 매운 양념장 매운 양념장 매운 양념장 매운 양념장 이 바삭하고 갈비가 다진마늘이 잘 어울려있어요 갈비가 다진마늘에 잘 어울릴거에요 매운 재료들과 양념 소스도 훌륭하고 오징어 소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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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었습니다! 안녕! 잘 먹었습니다! 안녕!